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 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더 뉴 그랜저 입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의 신차 탁송으로 입고가 된 차량이에요. 저희가 신차 검수를 무료로 해드렸구요. 문제가 없어서 차주분께 다 보고를 드리고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 패키지에요. 신차 패키지로 언더오프팅, 휀다방, 썬팅, 블랙박스, 보즈배터리, 유리막 ppf 등등 수많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부도 보시면 시공해서 안되는 부위들은 전부 다 마스킹 및 커버링을 했구요. 지금 휀다방압까지 다 작업을 해놓은 모습이에요. 휀다방압도 지금 다 전체적으로 4바퀴 빠진 곳 없이 시공이 진행된 모습입니다. 저희가 휀다방압까지 다 모두 완료됐기 때문에 세라믹 시공이 남아있는데요. 세라믹 시공 전에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환원제 적용이 남아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용접 부위들. 용접 부위들이죠. 용접 부위들 코팅이 다 떨어졌죠. 여기도 보시면 이쪽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이건 지금 신차 탁송으로 입고된 차량이에요. 신차 탁송이 되어서 주행을 한 번도 안한 차량이라도 용접 부위에 늘 녹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 전에 녹화는제를 적용을 시켜서 녹을 차단을 완벽히 시켜줄 겁니다. 네, 하부의 용접 부위는 제가 녹화는제를 적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녹화는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스프레이를 쓰는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붓으로 발라서 쓰는 업체도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이기 때문에 저쪽 안쪽에는 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쪽 안쪽에는 붓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스프레이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녹용접 부위들은 전부 다 깔끔하게 완벽하게 시공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을 스프레이로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녹화는제를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 녹화는제가 적용이 됐고 건조가 되면 세라믹 시공이 진행되는데요. 세라믹 시공 후에 하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하부 보시면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모든 부품들이 탈거가 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공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더 뉴스 그랜저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되고 건조된 모습이에요. 하부 자세히 보시면 다 건조가 됐고요. 저희가 볼트 너트류들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 해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줄줄 흘러내린 노란 색깔은 이건 이너왁스예요. 이너왁스는 홀 안쪽 내벽을 360도 회전시켜서 에어를 이용해서 골고루 다 도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줄줄 흘러나올 정도로 많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각종 커넥터들하고 전자센서들, 각종 커넥터들이죠. 숨어있는 커넥터들은 다 보호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제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부분들도 저희가 다 마스킹 해놨고요. 이쪽 디스크 안쪽에도 커넥터 있는 것도 다 빠짐없이 저희가 마스킹 했기 때문에 코팅이 묻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이렇게 모두 시공이 되었고요. 엣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빠짐없이 시공을 해드렸고 연료통은 스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여주세요. 화보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시공이 되었고 일정한 두께로 아주 고퀄리티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표면이 매우 부드러워요. 우연물질이 달라붙어도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공하시면 저희가 패치하실 때까지 고증을 해드린다는 거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닐그랜저 세라미 언더코팅 시공과 더불어서 펜다 방음까지 추가적으로 다 적용이 된 모습이에요. 4바퀴 모두 다 빠짐없이 스틸 부위에 재진매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아펜다 같은 경우에는 아펜다 격벽에 방음 폰매트가 서비스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펜다 방음을 추가적으로 해줬을 경우에는 저 위에 본넷 격벽에도 방음 폰매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탈거했던 머드 커버에는 흡음재가 적용이 되고요. 흡음재까지 다 4바퀴 모두 빠짐없이 적용을 해드렸고요. 언더코팅하고 더불어서 펜다 방음을 추가적으로 요청해 주실 경우에는 저희가 할인도 대폭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닐그랜저 세라미 언더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되고 건조까지 다 됐습니다. 저희가 탈거했던 부품들을 다시 장착하면서 언더코팅의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 전국에 16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1688-2526으로 전화주셔서 원하시는 지역에 상담 및 예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차주분께서 쉽게 볼 수 없는 하구를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보여드리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퀄리티 있는 시공할 수 있는 브리즈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